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스페인 레알 마이오르카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이강인 누나 이재람입니다. 늦게 투입된 이강인이 정교한 왼발 슈크로 떼기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물 만난 무기 같았습니다. 상대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뒤 장기인 마르세유턴으로 또 한 명을 제치는 장면으로 탄성을 사야냈고 장인이가 아예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가 좀 상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4살 차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키도 크고 키도 더 세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제가 그래도 어떻게 훈련 파트너처럼 그래도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돼서 저한테 이런 팁도 좀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도 어렸을 때도 보고 잘하는 게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핑계 대지 마 핑계.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저는 축구를 어디 배우고 그러지는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강인이가 축구 선수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으니까 저는 그냥 같이 강인이랑 축구하면서. 하하하하하! 이정은의 슛! 이정은의 슛! 지금 거의 레이저가 나갔거든요. 엄청난 킥력입니다. 박승희의 패스. 박승희 찔러줍니다. 박승희 찔러줍니다. 이정은. 볼터치가 달라뇨. 전미라 돌려줍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슈킹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선수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첫 슈킹을 기록했거든요. 이정은 선수는 걷는 것도 축구 선수 걸음이에요. 축구를 지금 혹시 축구를 스페인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강인 선수랑 걸어다니기만 했나요. 걷는 폼도 축구 선수인데. 자 찔러주고 김민경 박승희의 약착 같은 수리. 자 올라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주춤 주춤. 전미라.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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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오오오. 자. 이정은. 오오오. 자. 이정은 오오. 자. 이야. 준비가 아직 안 될 수 있죠. 이정은. 이정은 선수는 공이 하나 갈 때마다. 예예예. 지금 설레는데요. 박승희 킥인 준비합니다. 이거 해. 정은아 이거 해 이거 해. 예예. 여기야. 윤이 언니. 잠깐 잠깐 잠깐. 아 박승희. 자 펠드로 갑니다 이정으로. 오오오오. 오오오오. 핵바닥에. 우와. 정인분. 자 펠드로 갑니다 이정으로. 오오오. 핵바닥에. 정인분. 핵바닥에. 정인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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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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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패싱 플레이 너무 양 팀 다 멋진다. 새 축구를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개벤저스는 김병지 감독이 워낙 템포빰라 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대 패밀리도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 몰려. 선생님 몰려. 으아아아아. 이장은. 이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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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전미라에게. 전미라! 지금 이정헌 선수가 경기의 어떤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시선이 이정헌 선수에게 쏠려 있어서 전미라가 완전히 프리했는데 지금 다리에 걸렸으면 골이거든요. 공 뒤에서 서 있는 이 자세만 봐도 느낌이 달라요. 이게 수준이 왜 이렇게 다르죠? 이게 이정헌 선수는 지금 존재감이 아예 달라요. 자, 김수현 뒤에 압박이 있죠? 아, 박승희 좀 길었습니다. 이정헌 후방에 내려가서 플레이를 합니다. 이정헌 전미라에게 배달했습니다. 이정헌이 여행을 받았습니다. 이정헌 타락방 오나미 대 이정헌. 김승희와 오나미까지 뚫기는 어렵죠. 상당히 공격 축구를 하는데 오늘 저렇게 수비 쪽으로 내려갔지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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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이 정헌이 나가. 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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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이 정헌이 나가. 자, 이정헌에게. 같이 같이 준비. 나도 나도 나도. 오케이 굿. 찬다 헤이 헤이 형님. 자, 이정헌이에요 빼줍니다. 자, 이정헌이에요 빼줍니다. 김혜선아. 김혜선. 김혜선. 기다려. 기다려. 공모와 공모와. 등지는거 보세요. 갔다 갔어요. 아, 갔다 갔어요. 아, 갔다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트사커인데요. 김혜선의 가랑이 사이로 보면 쏙 빼냈어요. 자, 좋은 위치에서 킥인. 이정은. 강하게 때려 그냥. 이정은. 올려. 아, 벗어납니다. 직접 들어가는 골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앞에. 민경, 그렇지. 민경, 들어가. 어, 또 한 번 이정은 발바닥으로 트레이킹을. 어, 발바닥으로 트레이킹을. 어, 다시 한 번 마르세이 턱. 슛. 슛. 아, 김혜선. 또 한 번 잡았어요. 이정은. 무명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수현. DNA가 있는 것 같아. 축구 DNA죠, 분명히. 아, 발감각은 확실히 DNA 역할을 듣죠. 네. 완전히 뭐 전혀 수준이 아니라. 이건 원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그 위는 뭡니까? 너무 쉽게 한 명을 그냥. 황승혜 선수가 준비하는 킥인. 그렇지, 됐어. 굿. 아, 전미라버리 맞고. 아, 끊어내는 이정은. 다시 개벤져스의 킥인입니다. 동영이 앞에는 전미라. 자, 오. 자, 오. 해킹으로 끊으면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뛰어. 이정은 뛰어갑니다. 팀에서. 오케이. 빨리해, 빨리해, 빨리해. 그렇지. 자, 김승혜에게 공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터치. 오! 오! 이정은. 이야, 죽인다. 쟤 너무 쉬웠다. 오! 이정은. 자, 이게 남미 스킬인데요. 와, 조재진. 와, 박승희의 킥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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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퍼스납니다. 아, 히긴이죠. 이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거든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풋산에서는. 이정은 파이팅! 이정은 파이팅! 이정은 파이팅! 살살해, 살살. 언니라도 불러도 돼요? 점연 언니. 전미랑 움직임 좋아요? 전미랑 움직임 좋아요? 전미랑 움직임 좋아요? 저의 홀빙 대클이에요. 스탱킹 대클. 오, 풋살, 풋살! 풋살, 풋살! 풋살, 풋살! 풋살! 자, 정원아! 추모아! 추모아! 아, 슈팅 벗어납니다. 모라미 봤어요. 긍승의. 아, 짝의. 아, 짝의. 아, 짝의는 이정은 어느새 후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전미랑 옵니다. 전미랑 원터치로. 아, 이종은 이게. 미라. 미라. 쭉, 그냥 쭉, 그냥 쭉. 미라. 쭉, 그냥 쭉, 그냥 쭉. 아, 이정은 전미라에게. 아, 이정은 전미라에게. 자, 전미라 김민경. 남아, 남아. 자, 오남이. 전미라, 이정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이정은 지켜내고. 아, 전미라가 김민경을 미는 거 보세요. 야, 터티를 했어요. 이정은 입고 갑니다, 이정은 입고 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오남이 대 이정은. 자, 앞몰 김민경을 미는 거 보세요. 전미라. 이정은 예호. 때려. 이정은 예호. 이정은 열렸어요. 열렸어요. 금방 슛. 아, 벗어납니다. 잘했어, 경훈아. 잘했어. 빨리 줘. 빨리. 들어가야 돼. 이정은. 오남이의 수비. 이정은. 오, 등지는 거 보세요. 와. 동을 굴리면서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역시 또 마무리 패스가 뺏기고 말았습니다. 김혜선. 됐어, 됐어, 수현. 김수현. 됐어, 됐어, 수현이. 김수현이 갑니다. 김수현. 김수현. 아, 끊겼습니다. 이은영 좋아요. 이은영. 아, 김승애, 이정은 터링. 와. 자, 앞에 전미라 비어 있어요. 자, 전미라. 아, 김혜선. 이승에 압박 들어가는 이정은입니다. 이은영, 김수현의 수비. 그리고 김승애, 이정은이 끄집어냈습니다. 이정은. 버텨내고 전미라에게. 버텨내고 전미라에게. 전미라. 아, 김혜선. 오케이, 끝까지. 남이 가, 남이 가, 남이 가. 아, 김혜선 선수가 충돌하면서 끄집어냈고요. 아, 이정은. 하면서 끄집어냈고요. 아, 이정은. 아, 이정. 아, 이정은. 아, 이정은. 약간 힘도 빼고 정확도를 노린 슈팅이었거든요. 방향만 보고 인사이드로 툭 갔다 댔습니다. 아, 조혜련.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막아내는 조혜련 볼키퍼. 아,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어떤 팀에서 골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 아, 배바닥으로 트핑슛. 자, 고담이. 아, 김수현이 건드렸고요. 또 한 번 김승애. 아, 이 등지는 실력이. 편안하게 등을 지고. 뭐 침대에 눕듯이 그냥 등을 지어요. 수비, 수비, 수비. 남이, 남이, 남이. 자, 빼주면 기회입니다. 빼주면 이정은. 이정은, 왼발. 빼주면 이정은, 왼발. 홀린다. 이정은, 왼발. 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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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자, 앞에 전미라 달려나갑니다. 우와. 김민경을 제껴놓고. 이정은. 이때내. 또 한 번 선진합니다. 김승애까지 제껴습니다. entry, entry. morten. 출렷. 다. 이좀! 국대 패밀리. 선진골을 기록합니다. 두 명을 너무 편안하게 제꼈어요. 서나버 클래스. 이정은의 볼입니다. 잘했어. 자 이정은 선수가 결국 진짜 한방을 내네요 지금 보셨습니까 김승혜 선수 제끼고 또 다른 선수가 제끼는 이후에 편안하게 오른발 슈팅 완벽하게 본인이 원했던 위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7분 40초만에 이거 지금 시청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정은 선수의 클래스입니다 예 손이 바로 바로 나와요 돌아섭니다 이종은 으어 돌아섭니다 이종은 으어 돌아섭니다 어 약간 팬텀 드리블 이었어요 와 돌아섭니다 바로 내밀어야 돼 바로 내밀어야 돼 이종은 너깃도 아 김식이 박승희 골 아웃됩니다. 김해선 이정은. 이정은 뺏기면 골이에요. 이정은. 이정은. 치각골의 기회가 따라갑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스웩이거든요. 자 개랜저스. 국대 패밀리의 선칙입니다. 첫 번째 키커는 이정은 선수인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아 놓고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우 긴장되네요. 슛도리가 아닌 슛순위 이정은. 와우 긴장되네요. 슛도리가 아닌 슛순위 이정은. 골! 형은 움직이는 걸 보고 찬 것 같아요. 와 방향을 그냥 아예 농락해버리네요. 예전하네요 진짜. 와우! 와우!